ABL 바이오로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갑니다 이중항체 관련 주도를 한번 보시면 그런데 윗고리를 벌써 달았어 그러면 이거를 이제 분봉으로 매매한다고 그러면 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 자 이게 지금 3분봉인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잡는 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잡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잡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이 정도까지도 괜찮은데 내가 여기서 따라잡았다 꼭지에서 여기서 좀 더 보고 좀 더 보고 하다 따라잡으면 그대로 윗고리를 달면서 매물 맞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갈 때 견디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단타만 노리고 들어가면 전부 지금 이런 매매를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이중항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신규 상장 주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무리하게 쫓아잡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지금 바이오 중에서도 보면 면역항암제 쪽의 종목들이 좀 쉬어갔어요 오늘 한번 그런 종목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바이오텍 종목을 한번 볼 텐데요 차바이오텍에 보면 여기서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 지금 최근에 여기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수회가 좀 유입이 되면서 개인들은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관리 종목 편입되면서 주가가 급락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 종목에서 이제 탈피를 하면서 다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가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은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4만 원대부터 급락했기 때문에 주가의 원위치가 나올 수 있는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봄이 가까워지면 계절적인 테마주들이 움직여요 아마 알톤스포츠나 삼천리 자전거 움직이는 거 아마 보셨을 텐데 봄은 여자의 계절이죠 그래서 미용 성형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요 주가의 흐름이 지금 여기서 단기 상승 이후에 눌림목 기간을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영업이 170억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월봉상으로도 바닥권입니다 월봉상으로는 보시면 월봉상으로는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은 매매를 할 때 단타로 자꾸 분봉이나 이런 매매를 하지 마시고 월봉에서 바닥으로 올라오는구나 이런 종목들을 사시면 보다 안정적인 수익이 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몇 가지 종목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중에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을 보면 이게 지금 족부성 괴양인데 면역항암제 관련 주고 제2의 바이로매드로 주목을 받는 종목입니다 지금 월봉상으로 보면 확실하게 바닥을 찍고 올라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3분봉을 한번 보시면 강하게 치고 나온다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15분봉이나 이런 걸 보는 이유는 우리가 추세적인 흐름을 보는 겁니다 분봉상으로 최근에 거래가 실리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안트로젠이라는 종목도 지금 매수가 가능해 보이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진짜 친한 지나별에 쑤는 게시기보다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린이 그냥 이런 거에요 감사합니다.